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든 최종 1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최종 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재기산에 대한 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일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유선걸 의원이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사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이미 언론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언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하는 것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꿀 것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폐지할지 수정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부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완화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세웠던 것들이라 이미 언론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 좀 이슈가 되지 않았던 하지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유선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 재기산 거주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는 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과연 바꿀 생각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다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이때 이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까지 해야 하는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이건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바꿀 생각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다주택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그 최종 1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되는 거죠. 만약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2년 거주하고 나서 팔아야 하고 2년 보유라면 2년 보유하고 나서 팔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후보자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 최종 1주택 개념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그런 세금 규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문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폈고 그리고 이런 세제 부분에서 많이 강화시켰는데 사실 이 최종 1주택은 집값을 잡기 위함이라기보다 규제를 위한 규제 쪽에 좀 가깝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1주택에 대해서 그 비과세 요건을 다시 채우라 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오히려 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2년을 다시 보유하거나 다시 2년 거주한다면 시장에 그만큼 이런 매물이 안 나올 거잖아요. 오히려 집값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더구나 2년 거주가 필요하다면 그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더 살면 되는데 만약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거주여권 채우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니까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최종 1주택 개념 때문에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확한 답을 줄 법령은 부족하고 기재부의 세법 해석도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과연 내가 집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인지 과세가 된다면 이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집을 팔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진 주택에 대한 양도세 체계를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이 최종 1주택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추경우 후보자도 이런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바로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질문자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을 바꾸는 건 법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행령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관 계산은 1항이라 하면 이제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그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기관의 계산은 제94조 제4항에 따른다. 법. 이건 이제 취득부터 양도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 단서가 붙어 있죠.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행령의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만 단서 부분 있죠. 이 내용을 없애버리면 다시 예전처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도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꿀 수가 있는 거라서 정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팔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물론 이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시 또 어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시장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물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추경호 후보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1년 내에 팔고 1년 내에 전입하는 것 세대원 전원이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 답을 할 때 제가 방송을 좀 봤었는데 후보자가 약간은 형식적인 답변의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는 실제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최종 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재기산에 대한 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세제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하나씩 풀어갈 텐데 그렇게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집을 사야 하고 팔아야 하는 그 상황들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시작합니다.